크리스마스 특집 12월 셋째 주 엠카우트다운 엑소 대 스토리 과연 누가 1위일수록의 주인공이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입니다 먼저 음악 판매 점수입니다 음박 판매 점수입니다 1539 연령별 선호들 점수입니다 엔맷 방송 점수입니다 글로벌 음악 팬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엑소 수상자 수상수상 부탁드립니다 이수환 선생님 그리고 SN타운 회사 직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심하세요 다치지 마시고요 아우 씨에 소아의 팬스파인들 오늘 지시오 링기화 끈자도 우리 청와들 반의 엑소 지애니완 엑소 사랑시는 엑소 팬 여러분들 2013년 정말 감사드리고 2013년에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엑소 멤버들 사랑합니다 엑소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엑소의 앵콜 무대 계속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드디어 오늘 밤으로 다가왔죠 월드스타 비의 은밀한 사생활 레인 이펙트가 오늘 밤 11시 첫 방송 되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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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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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